아유! 오늘의 꿀말이 미니치피님의 꿀잼요차 바로 한번 출발해보시죠! 오 시작하자마자 뽀지타 반반의 유치원에 놀러온 뽀지타입니다 아 그때 뒤에서 노리고 있는 오 필라바드 짜식이 나 전기톱이라고 오 마이 갓 바로 그냥 치킨 썰듯이 썰어버렸네요 그 모습을 지켜본 반반 너 이녀석 악마반분으로 변신 참을 수 없다 너도 전기톱에 썰려볼래? 역시 악마반반 강력합니다 그때 어 뽀지타 괴롭히는거 절대 못참죠 된지 일단 밖으로 나가자 여긴 너무 위험해 덤보드시까지 어? 으아 잡아먹힌다 이게 한입에 꿀꺽당했어? 된지야 일어나 우린 하나야 그렇지 바로 변신 가자! 페이스맨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아아아 전보전씨도 어림없죠 바로 머리 공격 어 어? 어? 넌 누구세요? 어? 너무네 어? 하하하하 오토바이 이리와 그거 내놔 인마 자 오토바이 타고 깔아뭉개 초대형 오토바이 정기톱 시원하게 뚫어냅니다 또다시 자기 동료들의 죽음을 참지 못했어요 악마반반 다음은 소닉 EXE의 등장인데요 이건 또 누구랑 맞짱을 뜰까요 또다시 등장한 반반의 친구들 캡틴 비틀스의 먼저 성공 크기는 비슷해가지고 뭔가 싸움이 될 것도 한데 어림도 없죠 소닉 EXE 크기는 좀 작지만 신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딱 난 남남이에요 와우 고슴도치 컷 따 아이고 깔려서 사망 다음은 누구야 스팅어블린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로 토닉 EXE 아아 하지만 눈갈비 맞고 정신 못 차립니다 이루와 넌 이제 내가 조종한다 어? 하지만 통하지 않는다 다음은 악마방반 따 따 오마 으응 느려 느려 약해 약해 안되지 허 나는 코가 참 길어 코치 페코 땅뽀 이야 이야 코끼리 코 공격 뭐야 각성한 소닉 EXE 오우 우와 순식간에 코 잘렸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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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갈비 역시 거의 뭐 신의 아아 광역함을 갖고 와있는 소닉 EXE 거기다 각성까지 했으니 이거 반반친구들 이거 상대가 절대 안돼요 황살이야 이건 어어 반발리나가 열심히 싸워주지만 자 이번엔 총공격이다 딱 악마방반 컷 피들스도 눈갈비 으어어 어어 너무 잔혹합니다 으어어 한 번 더 지나있어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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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살의 현장입니다 여긴 이 녀석 우리 친구들을 다 죽인다니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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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피 피들스도 진짜 어림도 없어요 거기에 거기에 자 이제 정보조씨 하나 남은거 같거든요 오어어 오우 이거는 급주까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오어어 만났습니다 병기맨과 그리고 카메라맨에 바로 물내려 하지만 계속해서 옵니다 이 녀석들 저리 가아 한번 더 강화해서 들어옵니다 오우 카메라맨 터지고 CCTV 카메라 그리고 비싼 카메라맨 크투똥 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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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병기까지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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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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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미병기 출격 터트려주고 DSLR 카메라맨 터트려 오오오 나름 중형급이라 그런지 꽤 더 강력해요 오우 하지만 군인병기한테 바로 컷 나왔다 대장 카메라맨 믿고있었어 너무 멋있어요 방패로 막아주고 사쿠킥 하하하 나왔다 큰형인병기 라이저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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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셉니다 파워상으로는 밀려 쐈는데 어어어어어 설마 큰형인 병기가 저어 헐 이것이 대장 스피커맨의 진정한 위력이긴 무슨 품었다가 빠른 레이저빔 자 이번엔 감염된 스피커맨 카메라맨들과 함께 총공격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상 경기 진영의 승리 아닐까요 그때 등장한 티비맨 이 전쟁의 끝을 내려왔다 티비맨 파장 빔 우후 사이 우후 병력이 오 방어막까지 갖고 있어 안돼 최강인줄 알았듯 TV맨이 썰렸어 그걸 지켜보고 있다 중형급 TV맨의 등장 한 번에 간다 빔 와우 빔 아니 진짜 일당백이요